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공병호TV는 여론조사가 정말 미심쩍다, 작업 시작되다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명성이 자제한 시민의 방송, 이른바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7일부터 친정부 여론조사기관의 유명한 리얼미타의 이택수 대표와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를 불러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지지율을 따라잡은 이재명, 대선후보 여론조사 추이 분석, 박시영, 이택수,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9일자 국내 거의 모든 신문들은 8주 만에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을 믿을 수 있나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공적기관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마땅히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그런 기관들에서 발표한 어떤 종류의 여론조사류의 그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선이나 집권 세력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의 경우에는 발표하거나 알려진 사실들을 조금만 뒤집어 보게 되면 진짜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을 뒤집어야 그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실이 있고 실제로는 거짓이죠. 그 다음에는 진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있고 진짜 100이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란 언어 자체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지율 역전 시작된 것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드디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쪽에서 반대 진영에서 진짜 여론을 무기로 해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뉴데일리 신문이 대대적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박 그러니까 10.4%포인트 격차가 두 후보사에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뉴데일리 여론조사 윤석열 47.9% 대 37.5% 이재명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박 10.4%포인트를 격차를 기록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맡은 여론조사 기관은 PNR과 주식회사 피플 네트워크스입니다. 조사 일시는 12월 10일과 11일 양일 사이에 그리고 표본조사 수는 1202명입니다. 뉴데일리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10.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것은 오차범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박히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해서 5.3%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가 하락했다. 다음은 이런 결과는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 봉합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2월 3일과 4일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42.6%와 이 후보의 38.5% 지지율을 격차하는 불과 4.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진 적이 있다. 다음은 이번 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윤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령별로는 40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우세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추가할 만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대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일주일 전에 29.5% 무려 49.4%로 일주일 만에 상승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6%포인트로 민주당의 29.1%포인트를 오차범위 박힌 6.9% 차이를 만들어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9%에 머물렀고 특히 2030의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휘일비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2020년 3월 초순까지 아마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될 때까지 이 같은 일휘일비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전은 정해진 목표치 혹은 기획된 목표치에 맞추어서 지나치게 이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표가 나지 않도록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올바른 사회는 각자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아야 되는 역할은 불법과 부정의에 아주 강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본질적인 역할에 눈을 감아버린 그리고 귀를 막아버린 그런 사회나 또 그런 민족은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을 무시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공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를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바깥으로 노출되기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정말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렇게 미뤄보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정지작업이나 사전작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꿈들로 하여금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그런 발표 이면에 실린 뜻이 무엇인가를 좀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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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